여자들한테는 탈모가 굉장히 슬픈 것이고 스트레스에요 엄청난 스트레스 남들은 의식도 안 하는데 괜히 내가 자신이 감치고 감치고 뭐 그런 거죠 머리를 탈모는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갱년기 호르몬의 변화 질병 등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탈모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여성 탈모주의보 모낙에 사는 법 메디칼 다큐 명의보감에서는 탈모의 심각성과 극복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